지금부터 지역필수의료혁신 TF 제3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위기 의장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필수의료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 병원 중심의 지역필수의료전달체계를 심도있게 토론하고자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필수의료현장 인력들은 주말, 야간 당직을 비롯해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번아웃이 일상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공의 지원 감소, 남은 인력의 업무 과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가 어제 공개됐는데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른바 서울 빅5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목에서 정원 미달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세브란스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정원을 각각 10명으로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지역의료는 수도권 대용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인력이 빠져나가 붕괴 직전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 필수의료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의료인력들이 버나웃 없이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그 과제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R&D 예산 투자, 규제 혁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많이 주셔서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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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